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K리그, FTG, NFT죠 K리그에서 실제 뛰고 있는 선수들, 프로들 대상으로 NFT를 만들어가지고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축구 퍼포먼스들을 가상세계의 NFT의 대상으로 해서 빗섬이나 후오비, MEXC 등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스포티움 코인을 1년에 두 차례 에어드랍을 해주는 그 금액만 한 53억 가까이 됩니다 계산상으로 따져도 53억을 1만 개로 나누면 1인당 53만원이죠 네 그 이더리움 기반이고 2차 민팅 가격이 0.12 이더리움으로 잡혀있고요 6월 15일, 16일, 17일 원래 1차는 4월에 있었는데 그때 크리에이팅 기반이었는데 메인넷을 다른 프로젝트도 그렇고 민팅시마다 크리에이팅이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가지고 최근에 거의 뭐 이더리움으로 옮겨가는 추세고요 사실상 사흘 다음에 1차 민팅을 500개를 했었고요 6월 15일, 16, 17일 해가지고 500개씩 1500개 민팅을 하고 총 1만 개 발행 예정인데 나머지도 조만간 할 예정이라 하고요 이더리움은 기반이기 때문에 메타마스크나 그리고 이더리움을 네 민팅 전에 지갑에 넣어 놔야 되고 수수료가만 해가지고 약간 더 넣어 놓으셔야 되고요 네 오픈시에 등록된 어 푸티지 NFT죠 바닷가가 900 클레이턴을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1 클레이턴이 한 500원 정도 된다고 500원 선에서 왔다 갔다 그러니깐요 한 45만원, 46만원 선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현재 이더리움이 22만원 정도 되니까 0.1이면 약 한 26만원, 27만원 정도 네 NFT 민팅 가격이고요 홀델드 대상으로 에어드랍 해주는 스포티움 1년에 두 차례 일단은 22년도에 두 차례 정도 예정되어 있고 EU 관련해서는 아직 백서나 이런 데서도 나와 있는 내용은 없고요 현재 가격이 6월 8일 기준으로 한 512원 정도 되고 4월 29일에 네 1차 민팅을 했었고요 추후에 최다 홀더 대상으로 네 1억 원 상당의 이더리움 에어드랍이 있고요 어 이더카드 보유자 10명에게 각 3천만원 그니까는 3천만원 곱하기 10명이죠 3억을 네 오 굉장하죠 네 홀더 대상으로 추후 반행할 네 각종 스포츠, 야구, 배구, 농구, NFT, 하이트리스트를 네 배정을 해줄 거고 가장 큰 거죠 네 퍼포먼스에 따른 SPRT 스포티움 어 에어드랍을 해주는데 총 한 50억 아까 전에 그 3억 포함해서 총 53억을 네 에어드랍을 해주는 거죠 그냥 3억 빼고 50억을 공평하게 나눠준다고 생각을 하면은 어 1인당 50만원 NFT가 가격이 지금 26만원 27만원이죠 민팅 가격이 네 그거보다도 네 20만원 이상 남는 건데 지금 기준은 2022년 6월 중 1회 할 거고요 네 1만개 어 민팅이 다 끝난 다음에 네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어 시즌 종료 후 10월 중 1회 더 한다고 합니다 네 득점 도움 파울 선방 그 NFT 어 캐릭터에 따라서 그 캐릭터 선수가 득점을 하거나 도움을 하거나 파울을 하거나 선방을 하거나 네 퇴장은 없나요 네 죄송합니다 네 홀더 대상으로 네 11 카드 증정 이벤트도 있고요 항우 오픈에 적용인 11에서 레어 등급 이상 카드 3매 또는 프리미엄 팩 증정 어 리빌 전 NFT는 네 이런 형태 어 포켓몬 카드나 게임 카드처럼 네 봉지에 담긴 이런 형태인데 이게 이게 리빌이 되면서 네 이더 카드를 뽑는 다음에 1인당 3천만원이고 2차 프리세일은 네 오픈시에 네 공지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어 부티지 NFT의 파트너로 소개된 업체들이죠 어 보면은 리버트스 캐피털 애니모카 브랜드 그리고 데포랩스 어 저 같은 경우엔 데포랩스가 가장 눈에 띄고요 데포랩스 같은 경우엔 삼성 넥스트 삼성 넥스트 쪽에서 어 투자한 회사로 알려져 있거든요 어 리버트스 캐피털은 엑시 인피니티에도 네 투자를 했었고요 애니모카 브랜드는 엑시 인피니티 어 오픈시 폴리오스 벤처스는 네 엠트위죠 무브투원 네 스테프 투자사로 네 알려져 있습니다 네 관련 정보나 내용은 네 디스코드 포티지 NFT 네 채널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공식 사이트나 어 민팅 관련 링크 공지는 꼭 공식 사이트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 어 그의 디스코드에서 네 이벤트 어나운스먼트 네 대화방을 확인을 하면은 네 다양한 뭐 이벤트 AMA 뭐 질문이 채택된다 그러면은 네 100 ux 테러 네 100달러를 받을 수 있는 총 10분을 어 선택해서 100달러씩 에어드랍을 해 줄 거고요 이에 뭐 이모지 이벤트 이벤트라든지 네 오픈 카카오 속방 채널에 들어가면은 기프티콘 이벤트를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 하니까는 정보도 얻고 재미도 얻을 수 있는 네 하이트리스트 20개 이벤트 참여 방법입니다 참고로 다들 아시겠지만 하이트리스트는 NFT를 어 민팅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권리구요 웹페이지 디스코드 오픈 카카오톡방 채널이 있는데 어 디스코드 및 오픈 카카오톡방 2개를 참여를 한 다음에 이미지를 캡처해서 메일에 첨부하면 되구요 메일 제목은 푸티지 어 참여라고 꼭 기재를 하고 중요한 것은 메일이죠 메일에다 엘리즈베스 엉클 앤이 있습니다 앤 네이버 닷컴으로 전송을 하면 되고 내용에는 디스코드 아이디 및 메타마스크 지갑 주소를 필히 기재를 해야 됩니다 이더 기반이기 때문에 뭐 참고로 가끔 내 위에 내용 메일 다 첨부하고 메타마스크 지갑 주소를 안 적고 보내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탈락이 겠죠 네 어 고정 댓글에 링크 및 방법 다시 적어 드릴 거구요 민팅가가 0.12 이더리움 이니까 뭐 지금 가치로 한 26만원 27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정도인데 어 6월 중으로 SPRT 스포티윤 어 코인을 에어 드랍을 한다는데 두번 나눠 사니까 뭐 25 25 나눠 사겠죠 이 어 어 에어 드랍 금액은 네 이 코인이 급락을 한다 그래도 원화 기준으로 내 드랍을 하기 때문에 코인 가격이 떨어진다 그래도 원화 기준으로 50억을 두번에 나눠서 네 에어 드랍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계산상으로 절반씩 이렇게 잘라 산다 그러면 25만원 정도를 드랍을 해주는 건데 코인 nft 사는 가격만큼 코인이 드랍이 되는 거죠 사실상 물론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거구요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예측하기는 어렵지만은 어 두포 잡 nft 는 아니라는 거죠 뒤에 배경에 국내 상장사가 내 버티고 있다는 얘기가 있 있구요 예 판단은 본인이 내 하리 차명 몸 내 고정 댓글에 남겨 드릴 거구요 내 영상이 도움이 되자 안되든 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구요 네 고맙습니다